비대면 시대, 계산도 편리해질 수는 없을까? 왜 없어? 계산도 간단하게 셀프로 잘컴 제키오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 모두의 가게, 모두의 키오스크 잘컴 제키오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 고객이 직접 스캔하고 결제하니까 결제 대기시간은 사라지고 인건비 절감까지 잘컴 제키오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주문 버튼을 터치 결제 수단에 맞게 결제를 진행하면 끝! 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탁월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잘컴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 본사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니까 경쟁력 있는 단가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허받은 디자인으로 공간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다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헤어라인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에 얇고 슬림하고 심플함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손쉬운 유지관리 시스템과 매장 내 위치 변경을 고려해 360도 회전바퀴로 이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시간 감시 카메라 기능으로 보안성은 크게 높이고 자동으로 광고가 재생되니깐 홍보에도 탁월하죠? 관리도 매우 편리합니다 클라우드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상품을 쉽게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지원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콘텐츠와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탁월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도하는 잘컴! 이제 잘컴 제키오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 당신의 매장이 새로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